안녕하세요. 게이미입니다. 2022년 5월 24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직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한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세부 플랜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플랜을 선택해서 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지 아주 간략하게 알기 쉽게 그리고 명쾌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메뉴를 선택하고요. 저는 기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를 구독 중이기 때문에 여기 업그레이드 메뉴를 선택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세 가지 플랜이 나와요. 디럭스, 스페셜, 에센셜 플랜인데요. 일단 기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었던 유저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에센셜 플랜 구독으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셜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할 건지 디럭스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할 건지 혹은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에센셜 플랜을 유지할 건지 선택하면 되는데요. 물론 기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지 않았던 유저 역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신규 구독인 거죠. 혹은 뭐 에이 그냥 구독을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자 다음 각 플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센셜 플랜입니다. 얘는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와 완벽히 동일합니다. 총 8가지 항목의 혜택이 있는데요. 뭐 다른 것들보다 보통은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즐기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죠. 이 에센셜 플랜에서 게임 카탈로그 혜택이 추가가 된 게 스페셜 플랜입니다. 즉 스페셜 플랜을 구독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카탈로그에 포함된 게임들을 전부 다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고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클래식 카탈로그 그리고 게임 체험판 혜택이 추가가 되면 디럭스 플랜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출시되었던 구작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다운로드해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최신 게임들을 정해진 시간동안 구매 전에 체험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플랜 비교하기 이 버튼을 누르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가격은 신규 구독 기준 연간 에센셜 플랜 4만 4천 9백원 스페셜 플랜 7만 5천 3백원 디럭스 플랜 8만 6천 5백원입니다. 기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구독자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에센셜 플랜 구독으로 이어지고요. 스페셜이나 디럭스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한다면 남은 구독 기간에 따라 비용이 따로 산정되는 방식이라 사람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셜 플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237일 남은 기간 동안 2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고 나오고 디럭스 플랜 같은 경우에는 총 2만 7천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이 플랜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유저들이 원성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의 구독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업그레이드 비용이 아주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요. 일단 이 영상에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스페셜과 디럭스 플랜의 혜택이라는 건 게임 카탈로그 그리고 클래식 카탈로그 게임 체험판 이 세 가지로 크게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게임 카탈로그에 어떤 게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클래식 카탈로그와 게임 체험판에는 또 어떤 게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인을 해보러 갑시다. 자 여기 이제 게임 카탈로그에서 게임 보기를 누르면 이 스페셜 플랜 혜택인 게임 카탈로그에 포함된 게임들을 쭉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 상단에는 최신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퍼스트 파티 게임 포함 트리플 A급에 가까운 게임들이 먼저 이렇게 보이고요. 아래로 내려보면 아무래도 좀 대중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디 게임 쪽에 가까운 것들이 비중이 높아지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봤을 때 총 한 180여 개 정도의 게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비교를 하면 많이 아쉽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퍼스트 파티 게임을 발매 당일에 바로 게임 패스에 포함시켜버리는데 소니는 이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를 그런 정책으로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이 게임 카탈로그에 최신 게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발매하고 시간이 좀 지난 게임들을 순차적으로 여기에 포함시킬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게임 카탈로그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게임 카탈로그를 압살하는 가장 큰 강점이죠.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3년 구독 기준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로 정가보다 훨씬 더 싸게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미친 개의 혜자인 거고요. 그렇다고 이번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게임 카탈로그가 구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스페셜 플랜 연간 75,300원 이용료는요. 여기에 포함된 AAA급 게임 정가 기준으로 딱 하나 사면 끝나는 금액이에요. 할인가로 계산하더라도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에 비해 포함되어 있는 게임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꽤 훌륭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가성비 측면에서 합격이라고 봐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클래식 카탈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식 카탈로그는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게임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게임들이 쭉 나옵니다. 일단 이 라인업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딱 끝이거든요. 네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게임 체험판을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체험판 선택을 해서 보면은 자 이런 게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 이런 혜택을 돈 받고 팔아먹는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스팀은 두 시간 이내 플랫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게임 체험판 혜택이나 다를 게 없는 건데 뭐 디럭스 플랜에 포함시키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스페셜 플랜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주 당연하게도 게임 카탈로그 때문인데요. 다시 이제 게임 카탈로그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게임 목록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존에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었던 고인물에게도 구독하고 있지 않았던 청정수에게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일단 청정수 즉 플레이스테이션에 입문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를 구독해 본 적도 없는 뉴비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아직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즐겨본 게임이 적겠죠. 게임 카탈로그에 포함된 다양한 양질의 게임들 중 대부분이 아직 접해보지 않은 것들일 겁니다. 이 모두를 연간 75,300원의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적당한 퀄리티의 AAA급 게임 딱 하나 정가가 7, 8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경우는 길게 뭐 설명할 게 없겠습니다. 다음 고인물 즉 플레이스테이션에 입문한 기간이 꽤 된 올드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역시 스페셜 플랜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올드비의 경우에는 게임 카탈로그에 포함된 게임들 중 많은 것들을 이미 즐겨봤을 겁니다. 거기다 특히 저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비 또 구독 중이고 스팀 라이브러리에도 꽤 많은 게임들을 채워놓은 상태라 겹치는 것도 꽤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페셜 플랜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추천하느냐? 멀티플레이드의 이유로 에센셜 플랜은 최소한 구독해야 하는 유저라면요. 스페셜 플랜과의 차액인 3만 4백원을 생각해보면 이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예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구독을 안 했으면 안 했지 할 거면 그냥 스페셜 플랜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스페셜 플랜의 게임 카탈로그에 별 감흥이 없는 올드비라고 해도 그 중에는 아래 받거나 관심이 가는 게임이 무조건 몇 개는 있게 마련이에요. 어지간한 게임 창인 저만 해도 당장 뭐 스파이더맨 그리고 가오겔 그리고 또 리터널 그리고 여기 컨트롤 등 관심이 있긴 한데 발매 시기에 정가 주고 사긴 뭔가 좀 애매했다거나 혹은 그 당시에 시간이 딱히 없었다거나 해서 흘려보냈던 게임들이 꽤 되거든요. 이런 게임들을 연간 3만 4백원의 비용으로 모두 즐길 수 있다는 건 역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스페셜 플랜 구독 추천이고요. 디럭스 플랜을 굳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잠시 살펴봤지만 아직까지는 클래식 카탈로그 게임 라인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허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게임 체험판 혜택 역시 굳이 돈 주고 누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답은 아니겠죠. 각자 상황과 각자 판단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는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고 도움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유튜버 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